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수질환경기사 2차 필터평 실기 기출문제 해설 2021년 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입니다. 1번 문제 볼게요. 이거 지금 패스처리 공정 선정 시 검토사항이에요. 이거는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죠. 어떤 건가요? 우리 패스처리 공정 선정 시 검토사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, 한 5가지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지금 보면 당연히 하수량, 수량과 수질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처리수의 목표수질, 그러니까 유입하수량과 수질은 들어오는 인풋, 들어오는 애들이 어떤 수질을 가지고 양이 어떠냐. 그 다음에 처리수는요. 아웃풋, 나가는 애, 결과값이 목표수질 얼마야 되냐.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유입하수량과 수질, 처리수의 목표수질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, 이거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기 쉽겠죠. 그 다음에 유지관리, 용이성, 쉬운 거 이런 거 여러분 해서 그 다음에 법규등의 규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내가 외우기 쉬운 거를 여러분,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어떤 거 적으면 1점이고 어떤 걸 적으면 얘는 좀 뛰어나니까 2점이고 이게 아니고요. 이런 문제는 정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든 5개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거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이건 외우는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자 이번에 정수처리에서 2번 문제는 무기물을 처리를 할 때 고려할 공법 3가지를 서술을 하고 첫 번째는 무기물 처리 시 사용하는 공법 3가지를 적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뭐예요? 공법 적용 시 고려할 사항 3가지를, 역시 3가지를 적으라고 했네요. 자 그러면 우리 무기물의 처리 방법부터 볼게요. 여러분 무기물 우리 어떤 게 있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물 그러면은 한마디로 탄소 들어가 있는 우리 BOD 뭐에 그 다음에 TOC 이런 걸로 대표된 게 유기물이고 그 다음 무기물 그러면은 뭐 염소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? 이런 뭐 이온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기물이죠. 그죠? 그래서 칼슘, 마그네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무기물이에요. 염소 이런 것들. 그래서 우리 무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그러면은 이 무기물을 산화 제거하는 방법이 있죠. 그래서 우리 염소 처리를 한다든가 막 처리 그러면 여러분 멘브레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. 폭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폭기를 하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것도 산화입니다. 그래서 산화시켜서 제거하는 거고 응집, 친절시키면 여러분 우리 어떤 거 예를 들면은 황이다, 카드뮴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황하, 카드뮴은 이거는 응집해서, 침전해서 제거할 수 있잖아요. 아니면은 뭐 COH2, 아, CACO3. 우리가 만약에 칼슘을 제거한다고 그러면은 네, CACO3 흰색 앙금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고체로 우리가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거 앙금을 만들어서 제거하는 게 응집, 침전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중에서 여러분 외우기 쉬운 거 기억하시는데 세 가지보다는 여러분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.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, 네 가지, 다섯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. 이때 고려할 사항,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어떤 거를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우리가 처리를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뭐 어떤 뭐죠? 1번 문제, 공정선정 시 검토해야 될 사항도 봤지만 당연히 원수에 들어오는 애의 수질과 그 다음에 수량, 그 다음에 목표 수질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거 당연히 경제성 봐야 되겠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 공법을 썼을 때 비싼지 안 비싼지 수지가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시공비나 운영비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고려할 사항을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아 맞아 내가 어떤 거를 만약에 어떤 시설을 짓는다, 어떤 시설을 계획한다라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할 수가 있어요. 최신 문제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사 자격증,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 솔직히 이거 취업할 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수잖아요. 그죠?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신다. 혹은 내가 어떤 곳에서 매니저먼트 하는 이제 조금 높은, 이제 좀 더 승진을 한다고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. 어떻게 보면요. 뭘 고려해야 되냐라고 먼저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실부에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설계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플랜트나 아니면은 운영을 이제 처리장을 또 돌리시는,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신 문제일수록 많이 내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수월하게 외우는 거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유추하면서 외울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외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기 문제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안기 문제라는 거 봐주세요.